다시 이쪽은 다 깨끗하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쎈 덩이 쎈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는 근데 육안으로는 쎄같아 쎄 덩이 하나 있어요 공사 철사 그거 같아 이건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메인비트 메인비트 여기 메인비트거든요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 우리가 아니냐 메인비트 메인비트에서 타고 뭐가 내려왔어 옛날에 공사하면서 걸렸어 그래서 그럼 이거는 저희 집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해야 돼 여 집에서 만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래, 아니 아래층에서 아 그러겠죠 위에 있는거죠 위에? 네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걸려있어 그것을 잘라서 이게 꺼낼 수 있을 수도 장담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아래로 걸려 있잖아요 장비가 그라인터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변만 쓰면 상관없고 물티슈가 거기서 걸리니까 음... 그러면 저기 말씀하신 거 걸려서 쌓이고 쌓이고... 네네, 그렇죠 네, 쌓여서 배관 상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저희 사진 찍어놓고 뭐 해야되나요? 아니요, 뭐 글쎄요 걸리시면 한번 문의하십시오 찍어서 일단 배관의 위쪽에 이렇게 쇳덩이가 걸려있습니다 화합보호수 배관 다른 배관은 깨끗해요 저도 좀 찍어볼까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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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рд